워스 굿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린입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뮤직비디오가 하나 있어서 영상을 안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에일리안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참 이 래퍼 뭐 랩 스타일 패션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 좋은 바이브를 갖고 있어서 좀 인상 깊게 보던 래퍼였는데 바로 렉스입니다. 렉스 렉스에 오는 리액션 비디오를 해볼 거에요. 이거는 5월 19일에 업로드 된 로열티라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비디오가 일본 유명 스트릿 패션 브랜드인 엑스라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었다는 거에요. 엑스라지는 한국에서도 스트릿 패션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잘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저도 엑스라지가 꽤나 긴 역사를 갖고 있고 그리고 많은 브랜드와의 협업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엑스라지는 이제 뉴헤라와 협업한 이제 머천다이즈들이 발매된 걸 알고 있고 어 저도 워낙 스트릿 패션 같은 것들을 워낙 흥미롭게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또 엑스라지가 이제 래퍼들 이렇게 좀 서포트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이건 마치 옛날에 이제 베이프의 창업자인 니고가 래퍼들을 좀 이렇게 서포트하는 식의 그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면 베리아키 보이즈 같은 저도 워낙 일본 힙합을 또 주의 깊게 지켜보는 사람이라서 그런 히스토리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가 진짜 멋있어요. 미국 힙합 같은 아 진짜. 참 보면 일본 힙합도 들어보면 미국 본토의 오리지널러티를 가진 힙합 뮤직비디오들이 정말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예전에는 일본 고유의 어떤 스타일이 느껴지는 비디오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요즘은 또 아니야. 진짜 미국 본토의 바이브를 느끼게 하는 비디오들도 꽤 많아졌다는 거죠. 그럼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렉스의 로열티입니다. 야 오케이 렛츠 게렛. 레트로한 패션들이 유행이다 보니까 저렇게 지금 메쉬캡 있잖아요. 약간 에드아디 스타일 같은 저런 것들도 다시 유행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아 비디오가 그냥 영화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이비야 하이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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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신난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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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 이 뮤비를 보고 렉스가 입은 X-LARGE 티셔츠가 너무 이뻐 보이더라구 비트도 되게 좋아요 와 진짜 좋아 이거 렉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이브가 좋은 래퍼라고 생각해요 옛날 같았으면 뭐 라인, 플로우, 가사가 좋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또 하나의 요소가 있죠? 바이브가 좋은 래퍼들이 있어요 바이브가 좋으니까 일본 래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힙합의 바이브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래퍼들이 있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굉장히 많이 가득 차있는 비디오고 풀파티하는 컨셉이잖아요 그리고 에드아디 같은 메쉬캡, 트레이닝 세트에다가 많은 아이스 체인에다가 그냥 랩하는 느낌들이 그냥 미국 트랙 뮤직비디오 보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냥 힙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 뮤직비디오가 그 뮤직비디오 아냐? 라고 할 수 있는데 힙합을 좀 오래 들은, 많이 들은 사람들은 뮤직비디오의 연출, 카메라의 무빙, 래퍼들의 퍼포먼스, 아웃핏 그리고 랩할 때 바이브 같은 게 다 섞이면서 뭔가 차이점들이 다 있어요 뭔가 다른 점들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뮤직비디오는 진짜 오리지널러티에 가깝게 표현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 비디오인 것 같아서 나는 마음에 들어 제가 이거 요즘 가끔 듣는데 진짜 랩스 저는 진짜 괜찮은 래퍼라고 생각해요 이런 래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지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